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동양북스, 지은이 엘커비스, 옴기니, 유동이 강재영님의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대화를 할 때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 대해 궁금해하며 적절한 질문을 해주는 사람과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는 본인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사적인 대화나 공적인 대화에 있어서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의 구성은 들어가는 말로 시작해서 1장. 좋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 2장.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3장. 질문의 조건 4장.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질문의 기술 5장. 질문한 후 대화를 이어가는 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좋은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이유 우리는 왜 뻔한 질문을 주고 받을까? 세상에는 하나의 선인 지식과 하나의 악인 무지가 있을 뿐이다. 소크라테스 나는 파티나 인맥 모임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나은 질문을 하도록 돕고 있어요. 철학적인 방법으로 말이에요. 워크숍, 수업, 생각훈련 등등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열정적으로 대답한다. 그러면 때때로 공격을 받기도 한다. 질문을 한다고요? 질문이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기술이 필요한가요? 저한테는 필요 없는 수업 같네요.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질문 기술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질문이 상대에게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질문에 호소력이 있었나요? 개방적이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이었나요? 라고 묻는다. 이를 통해 자신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 종일 질문한다. 아니, 질문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뒤에 물음표를 넣은 문장을 그저 말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다. 하루 종일 질문하지만 잘하지 못하니 실망할 가능성도 크다. 질문하는 능력은 타고나지만 훈련할수록 질문의 기술은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질문은 질문은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수단이다. 일종의 연장과 같다. 겸손한 팬치, 건방진 드릴, 미묘한 사포, 또는 서투른 쇠 지렛대처럼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진다. 끌로 석상을 조각할 수 있지만 힘을 너무 주면 머리가 몸통에서 떨어져 나간다. 사포로 석상 표면을 다듬을 수 있지만 너무 약하게 사용하면 다듬어지지 않는다. 질문도 그렇다. 연장을 사용하는 것과 작동 방법이 비슷하다.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이 있다면 상대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즉, 상대방을 대화로 초대해야 한다. 그런 식의 질문을 난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질문은 위험하지만 또 흥미롭다. 다른 사람이 대답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화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좋은 질문을 주저하는 이유다. 사람들은 나쁜 질문이란 없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오스카 와일들은 도덕적이거나 부도덕한 책은 없다. 책을 잘 썼거나 못 썼거나 둘 중 하나다. 라고 했다. 질문도 마찬가지다. 질문은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쁘지 않다. 질문을 잘 만들거나 잘못 만들거나 혹은 잘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일 뿐이다. 좋은 질문을 하고 싶으면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토론을 잘 하고 싶으면 당연히 토론 연습을 많이 해야 하지만 연습만 한다고 토론을 잘 할 수는 없다. 빠지기 쉬운 함정을 피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요리를 잘 하고 싶으면 요리 연습뿐만 아니라 맛, 냄새, 재료를 연구하고 이론 수업도 병행해야 한다. 특정 제품과 도구, 기술적인 부분도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콜릿 스플레를 만들려다 실패했다면 이 요리를 할 때 하기 쉬운 실수와 실패의 원인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사람들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왜 질문을 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왜 질문을 주저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은 상대방이 질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좋은 질문을 하지 못하는 여섯 가지 이유와 결론을 발견했다. 그동안의 연구와 경험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유 1 우리는 좋은 질문을 하기에 너무 이기적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좋은 질문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좋은 질문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자신의 것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 관념, 정체성, 이야기를 생각하느라 바쁘다. 이때의 부인은 몇 가지 대화 습관이 있다. 말 끊고 토달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자주 끊는 사람들이 있다. 테르세일링에서 휴가는 잘 보냈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우로레 해변을 따라 자전거를 탔어. 나도 몇 년 전에 야파고 우로레 갔는데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야. 진짜 아름다웠지. 그런데 밤에는 제법 춥더라. 정말 추웠어. 6월이라 따뜻할 줄 알고 코트를 안 가져갔지. 그렇게 추울지 누가 알았겠어? 응, 너희도 모르고 있었구나. 섬에서는 그런 게 꽤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끊으면 대화는 중단되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짜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처럼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자신의 관점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기 할 말만 생각하기 때때로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나는 동의하지 않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할 말을 잊어버릴지도 몰라. 내 의견을 저 사람이 이해하도록 만들어야지. 이는 당신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신호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다. 상대방의 처음 두 문장을 듣고 나면 당신의 머리는 동작을 게시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관련된 생각,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있을 것이다. 나 회사 그만뒀어. 나 좀 용감한 것 같아. 모든 용기를 짜내서 상사한테 대들었거든. 그리고 며칠 후에 해고됐지. 그럼 갈 데는 있고? 아니 아직은. 근데 그게 뭐야? 새 신발을 사기도 전에 낡은 신발을 버리면 어떡해? 특히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너무 불확실하잖아. 괜찮아.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다 생각해놨어. 여기서 두 사람은 대화한다기보다 각자 독백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한다. 진짜 대화와 이런 독백식 대화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조언하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문제점을 발견하면 붉은 천을 보고 달려드는 황소처럼 군다. 사람들은 즉시 그곳을 향해 돌진한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보다 조언이나 도움 혹은 충고를 하려든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일단 그냥 전화해. 이미 하려고 했다구. 의도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문제다. 특히 주로 해결이나 수정에 관심이 있고 듣기 문제 이해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비전 동기 및 경험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때 하는 조언은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조언하는 사람의 지식만 드러낼 뿐이다.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즐겁다. 사람들이 대화에 끼어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긴 하다. 그것이 생물학적인 본성이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실제로 그렇다. 대화에서 우리는 평균 60%의 시간을 자신에게 할애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대화에서 이 비율은 80%까지 증가한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괴롭히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 성공 경험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며 불평도 한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말이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한다. 도파민은 흥분감을 불러일으킨다. 하버드대학교의 과학자들은 fMRI 스캐너를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했다. 먼저 실험 참가자 195명에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에 대해 토론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에 대해 말한 내용과 타인에 대해 말한 내용 간의 신경활동 차이를 조사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 개의 영역에서 큰 반응을 보였다. 먼저 내측 전두엽 피질 영역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영역 측행 영역과 복측 피계 영역에서도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두 영역은 사실 변형계의 도파민 시스템으로 섹스 코카인 맛있는 음식 같은 쾌락에 반응하는 부위였다. 이 실험 결과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섹스나 코카인 맛있는 음식 만큼이나 즐거운 일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또 사람들이 왜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보다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지를 잘 설명해준다. 비록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울지라도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즐거운 법이다.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더 강렬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2장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나를 버리고 상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라.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1. 지혜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놀랄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의 영웅 소크라테스는 이미 수세기 전에 지혜는 놀라움에서 시작한다. 라고 말했다. 질문하는 자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놀라움이다. 이 개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놀라움과 비슷한 단어로 경이로움이 있는데 뉘앙스가 다르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 반전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더 놀라움을 느낀다. 평소와는 다른 이례적인 일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지각대장인 동료가 10분 일찍 출근한다면 당신은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보다 일찍 왔기 때문이다. 놀라움은 미묘하지만 선택이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놀랄 수도 있고 놀라지 않을 수도 있다. 선택은 경험을 경험을 바탕으로 하며 자신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상황과 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지구는 태양계의 유일한 행성이 아니며 다른 많은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놀랍지도 않다. 하지만 드넓은 우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특별함에 놀랄 수도 있다.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놀랐다. 아주 작은 태아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정말 특별했기 때문이다. 아이는 점점 자신만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독특한 개성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가. 많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름을 한번 생각해보자. 물론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면서 저 구름은 참 특별하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어른은 없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구름을 볼 때는 저기 봐 구름이 날개 달린 악어 같아 라고 외친다. 같은 구름이라도 언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똑같은 사물도 놀라운 눈으로 바라면 특별해진다. 그러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물에도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놀랄 수 있는 능력도 개발할수록 좋아진다. 오늘날 세상에는 온갖 정보가 흘러넘치고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판단한다. 그런 일상에서 놀라움을 느끼려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실전연습 놀라는 능력 키우는 법 초급 테라스 해변 카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으로 가라.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해보자. 사람들에게 라벨을 붙이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자. 저런 옷을 요즘 누가 입어? 나 너무 허무 맹랑한 말 아니야? 이런 비난이 나오려고 하는가? 그럴 때는 저 재킷에는 어떤 특징이 있지? 저렇게 과장된 제스처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런 제스처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자. 사람들의 세부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보자. 실전 연습 놀라는 능력 키우는 법 중급 일부러 놀라는 능력을 키우다 보면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관찰이 아니라 기입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 어긋날 수도 있다. 아마 당신은 뭔가 문제거리가 많은 누군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서로 교감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미리 판단해버린다. 저기 피트네 또 그저 그런 대화를 하겠네 라고 말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 그럼 그렇지 하며 단정짓는 대신 진심으로 놀라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자.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행동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때 놀라움을 유지한 채로 진지한 자세로 질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법 4. 판단하되 집착하지 마라. 삶은 판단의 연속이다. 우리는 하루종일 판단한다. 선택하려면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커리플라워로 할지 브로콜리로 할지 결정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한다. 피트와 일할지 하니와 일할지 결정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한다.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할지 그만둘지 결정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데이트를 할지 첫 데이트로 끝낼지 결정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한다. 도와줄지 아니면 그냥 놔둘지 계속 할지 아니면 멈출지 결정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한다.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한다. 어떤 행동을 비난하고 어떤 행동을 선으로 규정할지 결정해야 할 때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8초 안에 그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편안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사실 판단은 매 순간의 호흡과도 같다. 판단하지 않는 척하는 것은 수영하지 않는 척하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가 이건 수영이 아니야. 나는 수영하는 게 아니야. 음 나는 날고 있어. 맞아. 나는 물속에 있고 물속에서 날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판단은 인생을 재미있고 풍부하게 만들며 제어한다. 멈추거나 거멸하는 것은 더 많은 불행을 낳을 뿐이다. 우리는 판단을 통해 뭘 벌일지 결정하며 그것을 또다시 판단한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판단하자. 어쨌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판단은 먹고 마시며 말하고 웃고 방귀 뀨며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인간적이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못하고 이상하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는 판단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정보로 너무 빨리 너무 단순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한 번 내린 판단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거만하다고 판단해버리면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은 배제해버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른다. 한 번 판단이 형성되면 좁아진 시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그 반대 그 반대 증거는 모두 무시하려고 한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라고 말한다. 이 말은 가장 아름다운 모순이다. 이미 이 말 안에 가장 강력한 판단을 담고 있다. 보통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 이런 말을 한다. 아름답다. 똑똑하다. 특별하다. 라는 판단을 듣고 불평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피트가 얀처에 대해 최근에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진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주 빨리 피트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 뭔가 일이 있겠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피트가 얀처가 최근에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에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는 긍정적인 판단보다 부정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아름답고 똑똑하며 착하고 예의바르다고는 말해도 되고 거만하고 덜 떨어졌다고 말해서는 안 될까? 본질적으로 두 진술은 동일하다. 즉 판단이다. 그런 점에서 판단할 때 우리는 위선적이다. 판단하면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이는 부정적인 판단에만 해당한다. 우리는 우리는 종종 비판과 판단을 혼동한다. 비판은 비난과 거절이지만 판단은 추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즉, 피트가 대충대충 한다는 이유를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판단이 된다. 예를 들어 책상 청소를 하지 않고 키보드에 커피 얼룩이 가득하며 계약을 어기고 일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피트는 대충대충 한다. 왜냐하면 만약 대충대충 하는 것은 비난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비판의 모퉁이에 있는 셈이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다. 이런 피트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이 말을 할 때 표정과 억양은 우리가 판단과 비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대화를 하려면 판단과 비판을 분리해야 한다. 상황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핵심 질문의 근거에 그게 사실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와 같이 그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판단할 때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을 관념적 유연성이라고 한다. 판단하고 견해를 밝혔어도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2분 후에 바로 상반되는 내용으로 탐구를 시작할 수도 있다. 뜻대로 우리는 판단을 미뤄야 해 라고 말한다. 나는 이게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우리는 인식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재빨리 판단한다. 인식조차 못하는 것을 미루기는 어렵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다. 판단을 내렸다면 그 사실을 인식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을 기록하고 그 판단을 대화해서 표현하지 말아야 한다. 그 판단은 뒤로 사라질 수도 있다. 자신의 판단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은 미루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당신은 기록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대화는 이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문제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판단하고 대범하게 그 판단을 탐구하며 거꾸로 매달아놓고 거세게 차버려야 한다. 그 판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건져올린 다음 먼지를 털고 다른 각도에 써보자. 그런 다음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면 된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어요? 판단과 판단 철회 이 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다음은 중국인 농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다. 중국 시골의 한 마을에 농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다. 오두막과 땅 외에 유일한 제사는 말뿐이었다. 그들은 그 말로 농사를 지으며 검소하게 살았다. 어느 날 말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쳤다. 이제 어떡해요? 마을 사람들이 동정하면서 말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말이 달아났단 것만 알 뿐이죠. 농부는 웃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 후 어느 날 농부와 아들이 다시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도망쳤던 말이 일곱 마리의 야생마와 함께 돌아오는 게 멀리서 보였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무척 기뻐하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정말 잘됐네요. 말이 많아져서 재산이 늘었어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말이 돌아오면서 일곱 마리의 다른 말을 데려왔다는 것뿐이죠. 농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음날 농부의 아들은 새로운 말 중 한 마리를 길들이고 싶었다. 아들은 말 등에 올라탔고 말은 그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날뛰었다. 아들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 아들과 농부를 동정하면서 말했다. 정말 안 됐어요. 세상에 젊은 사람이 두 다리가 부러지다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은 단지 제 아들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뿐이죠. 농부는 다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다음날 군인 두 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전쟁이 발발해서 모든 건강한 성인 남성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들은 아들의 상태를 보고 징집에서 배제했다. 농부는 조용히 웃었다. 농부와 아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무엇이 좋은 일인지 결코 알 수 없다. 불행 중 다행 이와 같은 교훈을 준다. 스토어 학파적이고 계몽적인 농부의 이런 자세는 그냥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훨씬 더 친숙하다. 상자 속에 물건을 집어넣듯이 서둘러 판단을 한다. 재앙일까 아니면 좋은 소식일까 좋은 일일까 아니면 나쁜 일일까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비용이 들까 때때로 우리는 사물 사실 사건 행동을 재빨리 구석으로 밀어넣으려 혈안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 심층적인 질문은 이러한 인간의 성향을 억누른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으로 뭔가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다. 농부처럼 판단을 잠시 보류해야 한다. 판단은 잠시 접어두자. 그 판단은 내일도 사용할 수 있다. 아마 그때쯤이면 모양이나 색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더 크게 자라거나 성숙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는 동안 다른 정보가 생겨날지 누가 알겠는가? 어떻게 해야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더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뭔가를 보고 듣고 동료의 의견을 듣고 상사의 질문을 듣고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제대로 알기도 전에 벌써 상자에 넣고 스티커를 붙여버린다. 그러한 선택은 당신의 판단이며 종종 당신의 가치와 개인적인 견해가 더 많이 개입한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판단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고 영감을 주는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다. 스토아라는 단어에는 약간 불쾌한 뒷맛이 있다. 감정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접근하기 힘든 그런 느낌 말이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다. 스토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종종 철학적 용도로 사용하던 스토아라는 돌기둥에서 유래했다. 스토아 철학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놓아두라고 하는 실용적인 철학이다. 그 결과는 마음의 평정이다. 스토아 학파는 삶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습과 명상을 했다. 다양한 시대의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주었다.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에픽테토스는 다마록에 판단하려는 경향을 포함해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기록했다. 그는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하라고 권유했다. 누군가 빨리 씻는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그가 잘못 씻는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너무 빨리 씻었다고 말해라. 누군가 와인을 많이 마신다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나쁜 습관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술을 많이 마신다고 말해라. 그가 가진 동기를 정확히 모르면서 그가 나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에픽테토스 다마록 현대 작가인 마시모 피클리우치는 당신은 어떻게 스토아 학파가 될까요?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결론은 사실과 판단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생각을 멈춘 후 사실과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관찰과 해석의 차이 몇 년 전 나는 한동안 승마 강사로 일했고 말을 데리고 코칭을 했다. 말을 데리고 하는 코칭은 자신의 행동 신념 및 에너지의 반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이다. 말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몸이 훌륭한 통역자이다. 사람들은 말을 한 마리씩 데리고 가서 연습장에서 임무를 받았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 중 하나는 관찰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연습장의 가장자리에 서라고 요청한 후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러면 거의 항상 말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말이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말이 저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풀립을 씹는 걸 보니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자기 소유의 말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과제를 줬다. 이들은 말과 오랫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고집이 센 녀석인데 더 자주 고집을 부리네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수줍어 하네요. 귀가 모든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보니 흥미진진해 하고 있네요.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본대로 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누구도 말이 왼쪽으로 걸어가요. 말이 먼 곳을 바라봐요.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귀를 뒤로 움직여요. 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관찰과 해석의 차이를 설명한 다음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관찰을 했나요? 아니면 해석을 했나요? 라고 물었다. 명확한 관찰을 할 수 있을 때 더 순수한 해석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한 말은 해석이었고 실제로 입증되지 않은 가정이었다. 말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겁을 먹거나 화가 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말의 행동 때문에 불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는 이 방식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해석이 광장의 비둘기처럼 머리를 맴돌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지 못한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문답식 대화는 이야기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다. 실전 연습 판단한 내용을 기록하라. 방금 놓친 기차 비웃는 동료 무례한 행인 자신이 이 모든 것에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자. 이 상황 또는 이 사람을 한두 단어로 뭐라고 부를까? 예, 어리석다, 훌륭하다, 오만하다, 참을성이 없다, 아름답다, 추하다, 너무 빠르다, 너무 느리다 등 자신과 자신의 생각 사이에 거리를 두자. 자신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기록하자. 예를 들어 자신의 생각이 어리석거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전 연습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는 기르는 연습 자신이 서둘러 판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즉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유연성을 연습할 준비가 되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이 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바로 그 상황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자신의 판단을 기록해보자.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보자. 나와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할만한 세 가지 판단을 생각해보자.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각 판단에 대한 주장을 생각해보자. 다른 판단도 사실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것만으로도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예 생각 난다가 다시 불평한다. 상황 난다는 커피머신 옆에 서서 유아킴에게 말하고 있다. 너무 바빠서 항상 시간이 부족해 어제는 늦게까지 일하느라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어서 정말 화가 났어 라고 말한다. 난다는 입꼬리를 내렸고 목소리 톤도 낮아졌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판단 난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큼 유아킴을 신뢰한다. 난다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난다는 불평하고 있고 그녀도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실전 연습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에픽테토스의 말을 염두에 두고 금욕적으로 훈련해보자. 사실의 기반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기록해보자. 판단과 사실을 구분해보고 그 차이를 깨달아라. 예, 판단 하름은 블라우스를 다림질 해야 했다. 사실 하름의 블라우스는 다림질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 단계는 그 판단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누가 하름의 블라우스를 다림질 해야 한다고 했을까? 그냥 내가 내가 누구이길래 하름의 블라우스를 다림질 해야 한다고 결정할까? 실전 연습 해석 대신 관찰하기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자신과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판단력이 향상된다. 다음과 같이 해보자. 모르는 사람을 관찰해보자. 눈치채지 못하게 멀리서 누군가를 잠시 바라볼 수 있는 분주한 테라스나 광장이 적합하다. 보이는 것을 말 그대로 관찰하고 기록하자.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보이면 그것도 보이는 대로 관찰해라. 그녀는 오른팔을 흔들고 입꼬리를 아래로 내립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며 외칩니다. 내 말이 바로 그거야. 관찰의 논리적 결론을 내리자.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논쟁하고 있다가 될 것이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